안 돼요.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. 우리 감정만 생각하고 따라가요. 뭐라? 내가 늙어? 아니, 정말 왜 그래요? 네가 이러면 더 힘들어져. 저도 죽을 것 같다고요, 어머니. 혼자 먹으니까 좋으냐? 앞으로는 편지 쓰는 것도 금지야.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? 진짜 그랬다니까. 시끄러워. 미리 갑자기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고. 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태주 씨 깔끔하게 포기시키세요. 승현아, 내가 태주스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.